Ttmc ms-10 모델인데 철판 가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철판을 자르고 요게 이제 앞에서 요렇게 그리는 곳에서 이렇게 요렇게 요런식으로 또 이게 가위의 장점은 중간에 공간만 좀 있으면은 요런식으로 요렇게 홈만 더 가게 되면은 결단이 가능하고 요런식으로 그리고 철판 두께는 이게 지금 1.5T 정도 지금 1.5T 정도 1.5T 1.5T 2.5T 2.5T 3.3T 3.5T 3.5T